레시피 세 번째 시간입니다. 1.1.3이고요. 여기서부터 계속하죠. 일일이 자세하게 하기보다는 클로저 코드 중심으로 좀 해볼게요. 저도 이거를 얼마나 꾸준히 할 수 있을지 모르니 최대한 가볍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혹시나 클로저에도 관심이 있고 이 책에도 관심이 있다면 같이 공부하시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설명하려는 건 아마 평가하는 순서에 관한 내용인 것 같고 지금 390이라는 결과 값이 나왔지만 내부적인 서브 익스프레션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나요? 서브 익스프레션 맞네요. 조합에 있는 어떤 조합된 전체 식에 있는 서브 익스프레션을 먼저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프로시저를 반영한다. 지금 이 안에 서브 익스프레션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크게는 두 개가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또 하나가 들어가 있죠. 이 안에 것들을 먼저 계산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곱하기라는 프로시저를 클로저에서는 함수를 적용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걸 트리로 그려보면 이런 구조로 나온다. 제일 안에 제일 안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서브 익스프레션인 더하기 2 곱하기 4 6 이걸 하기 위해서 이 부분으로 내려왔는데 그 안에 또 서브 익스프레션이 있으니까 리커시브하게 제기로 4 곱하기 6을 먼저 하고 이게 제일 먼저 평가 되겠죠. 24라는 값이 나오고 이 부분입니다. 제일 안쪽에 있는 제일 안쪽에 있는 서브 익스프레션 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를 하고 그 다음에 얘를 하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평가가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평가에 대한 순서인 것 같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define이라는 것은 프로시저나 함수가 아니라 special form이라고 이 뒤에 있는 것들을 함수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용도로 쓰이는 것들이죠. 그래서 클로저에서도 이걸 special forms라고 불러요. 그래서 if문이라든가 define이라든가 defn이라든가 매크로들도 일반적인 함수 호출과는 좀 다른 형태의 평가가 되기는 합니다. 근데 뭐 이게 special form이 몇 개 없기 때문에 몇 개의 문법만 알면 사실상 문법 자체는 어렵지 않죠. 대신 함수를 좀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도 언어 자체는 한결 쉬운 쉽다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처음 볼 때 생소하니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compound procedures 예제만 따라해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언제 다 따라해? 책이 워낙 두꺼워서 이렇게 나와 있고 square 여기에 이제 procedure definitions 프로시저를 선언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아마 함수 정의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scheme이라는 언어에서는 define이라는 걸로 상수 정의... 아니 어떤 값을 정의하듯이 이름을 정의하듯이 똑같이 정의하는데 가로로 감쌌네요. 가로로 감싸서 함수 이름, 그 다음에 파라미터 받는 거 그리고 실제 실행할 본문 이거에 대한 설명은 같은데 close에서는 동일한 펌이 define function이죠. define function이고 square라는 이름 바로 붙이고 대가로로 argument를 받습니다. 그리고 뒤에 실제 expression을 넣으면 되는 거고요. 이 구조로 쓰시면 돼요. 이 구조로 쓰면 되는데 띄어쓰기 다음 줄로 넘기면 좋고요. square라는 제곱이라는 함수를 만들었고 이거를 읽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define square something이라는 걸 정의하는데 그거의 본문은 multiply it by itself 그래서 x를 두 번 곱하는 거 그래서 x의 제곱을 계산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we have here our compound procedure 조합됨 절차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은 사실 조합됐다고 하기가 애매한 게 하나밖에 없죠. sub expression이 어쨌든 x에 대해서 곱하기 한 거고 이거를 square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곱하기를 하는 거고 일반적인 형태는 procedure를 정의하는 방법은 define을 앞에 두고 가로 열고 함수, 브러쉬죠. 브러쉬에 대한 이름 그리고 걔가 받을 수 있는 형식적인 파라미터들 쭉 나열하고 그리고 본문을 여기다 넣으면 된다는 거고요. closure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가로가 아니라 그냥 바로 이름이 나오고 argument list를 대신 vector form으로 중괄호로 이어서 나열한 다음에 본문이 나오는 거는 똑같습니다. 결국 선언한 이 body에 대한 파라미터를 받는 함수를 이름으로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정의하고 나면 쓰는 방법은 그냥 호출하면 돼요. 호출하는 거는 마치 아까 플러스라는 걸 썼듯이 square라는 함수를 지금 선언한 거를 바로 쓰면 되고 21을 곱하면 21의 제곱이 나옵니다. 21의 제곱 4, 4, 1 나오고요. square라는 함수도 다른 sub expression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플러스 5를 더한 다음에 square하면 제곱하면 7, 7에 49, 49가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square를 호출하는데 그 sub expression으로 또 square를 해도 돼요. 당연한 얘기죠. 3 곱하기 3 곱하기 제곱. 3 제곱에 제곱. 그러면 9의 제곱인 거고 9, 81이 나오겠네요. 81 나오고요. 그리고 square를 빌딩 블럭. 다른 프로시저의 빌딩 블럭 일부로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square x 또 square y. 근데 지금 square x랑 y가 지금 바인딩이 안 돼 있죠? 이런 함수를 만들겠다는 얘기인 거 같아요. 이런 함수를 어떻게 만들어? define 하고 sum of squares, square의 제곱 더하기인데 저 스킨에서는 가로를 열었고 클로저에서는 그냥 바로 열면 됩니다.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이름을 sum of squares 하고 파라미터로 x랑 y 약간 약간 포맷이 다르지만 내용 자체는 동일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sum of squares라는 함수를 만들면 된다. 뭐가 틀렸죠? 아, diff가 아니고 define이에요. n 함수를 정의할 때는 나중에 fn이라는 게 나오면 다시 설명드릴 텐데 define이라는 건 define하고 fn을 합쳐놓은 구조입니다. 어쨌건 sum of squares라는 함수를 만들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라는 프로시저가 새로 생긴 거고 이 경우 얘를 호출할 때 squares하고 3하고 4를 넣으면 3 제곱 더하기 4 제곱의 결과가 25가 나오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sum of squares라는 함수를 만들 때 square라는 함수를 다시 이용해서 썼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립해서 더 복잡한 기능들, 더 복잡한 함수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등급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f라는 함수를 만들 건데 f가 하는 일은 뭐냐면 따라해보죠. a라는 파라미터를 받고 sum of squares라는 방금 만든 함수를 이용해서 a 더하기 1 그리고 a 곱하기 2 어떤 다항식이네요. 이런 다항식이 아니지. a를 이용한 식인데 a 플러스 1 곱 제곱 더하기 a의 2a 제곱 이런 식. 그래서 얘의 파라미터 f f5를 주면 136이 나온다. f 선언은 안 했네요. 다시 선언하고 f를 하면 136이 나온다. 이런 형태가 되겠어요. 여기까지 하고 또 끊고 갈게요. 1.1.3, 1.1.4 했습니다.